요즘 많은 여성분들, 저도 마찬가지고 관심 가지는 거 바로 이 S라인에 대한 관심인데요 교수님, S라인도 만들 수 있다고요? 예, S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있죠 우리 리포터도 그런데 관심이 있나요? 그럼요, 가르쳐주세요 복부의 군살을 빼는 데는 제기차듯이 걷기가 효과적입니다 그냥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끌어당기듯 걷는 방법입니다 복부의 군살과 허벅지 앞 군살을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워킹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벅지 군살을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균형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좋은데 20분 정도 80에서 100회 한 다음 1분간 쉬고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decided to donkeys have a idea that 오 lee 오iałem rock 한글자막 by 한효정